0113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은 레미콘 슬래시 콘크리트 침목 슬래시 세그멘트 슬래시 건축 pc 슬래시 시멘트 지대 슬래시 콘크리트 침목 고속철도의 총 6개 사업부문 체제로 운영 주요 생산품으로는 철도 궤도 시공현장에 납품되는 콘크리트 침목 지하철 및 전력구 터널 공사의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세그멘트 rc 세그먼트 가이슨 대형 물류센터 및 주택건설 현장의 기초공사 구조시설에 시공되는 건축 pc 프리캐스트 칸크리트 그리고 시멘트 및 몰탈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호첨식 지대를 생산 기업개요대시 1976년 5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 1990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사업 영위중임 대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주 태명실업 tm트랙 시스템 6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회사로 주 오페로 나이 nc를 두고 있음 대시 레미콘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국내 시장은 유진기업과 삼표산업이 공장 증가 등으로 양강체제를 공고히 하며 점유율 확대 추세임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레미콘 판매 감소하였으나 종속기업의 건축 pc 판매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담합과 증금 제거로 순이익은 흑자전환 대시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연되었던 공사 수요 회복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레미콘과 종속기업의 콘크리트 침목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3일 기준 장마감 부산산업의 시가총액은 73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부산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27위입니다. 부산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105만6천주입니다. 부산산업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부산산업의 퍼은 43.9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9.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5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8배 5만3천8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원 55억원 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원 41억원 마이너스 32억원입니다. 부산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2번지 63%이고 유보율은 947.9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01 더하기 0.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60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60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60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60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60입니다.